자 요번에는 지금 남북 화해 무드와 통일이 이제 딱 서히 오고 있습니다. 오는 걸 느낍니다. 그런 통일이 온다는 걸 최고 먼저 체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트, 영원한 아트의 아티스트, 그 다음에 만능 탤런트, 만능 연예인. 그러면서 요번에 또 가수로 도전했습니다. 통일 정도서라도 잡아가는 유통 씨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가까이 너무 먼 사이네. 유통 씨가 사업도 열심히 하고 예술도 열심히 하는데 저도 계속 유통 씨의 최측근에서 많이 지켜봤는데 조금 사업이 경영이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잠시 추춤하더니 또 어디로 뭐 해외로 가고 오더니 또 갑자기 새벽에 뮤직비디오가 오고 음악이 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보니까 통일이 온 다음에 진짜 발빨른 사나임인가? 통일이 온 다음에 어떤 곡인지 소개해 주시죠? 어떤 곡이든 나는 그 곡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통일에 대한 철학은 뭐냐면 남북한이 하나 된다는 그 철학 이전에 사랑이 통일이 돼야 사랑의 결실을 맺고 마음이 통일이 돼야 행복이 오듯이 우리 한반도가 통일이 돼야 비핵화가 되면서 지구촌에 평화가 온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서른도시한테 선물 받은 곡입니다. 아 그렇군요. 둘이 또 뭐 30년 지기 친구고 그리고 또 제가 작곡한 곡이 전쟁을 싫어 평화가 좋아. 그 다음에 또 내가 돌아왔어요. 내가 돌아왔어야는 답이 왜 돌아왔네? 오븐 CD에 하여튼 17곡이 담기는데 메인 타이틀이 통일이 온다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통일이 온다, 통일이 왔어요가 아니고 통일이 온다라는 것은 희망이거든. 아 그렇죠. 예예. 그래서 이제 통일이 한반도의 통일도 중요하지만 첫째 사랑도 통일이 되고 마음도 통일이 되고 사랑과 마음이 통일이 되면서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그래서 우리 8천만 민족, 게레, 동포들의 염원을 가사에 담았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투부 씨가 보내줘서 봤는데 야 아마 아이디어가 아마 기상체냐 하더라고요. 거기에 진짜 뮤직비디오에는 쓸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출연했는데 야 문재인 대통령, 그 다음에 김종원 위원장, 그 다음에 시진핑 국가주석 그 소개 좀 해주세요. 칠현진이 누구 누군지. 야 대단하더라고요. 지금 한반도 통일을 위해 가지고 애쓰고 있는 세계 지도자들 그분들을 뮤직비디오 속에 소개를 했는데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수가 뮤직비디오를 만들면서 아시아권과 전 세계 최고의 지도자들을 영상에 띄운 것은 아마 처음일 것입니다. 너무 출연료가 화려해가지고 그 출연료가 난명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무대포로 쓰는 거 아니에요? 출연료가 아니고 제가 오히려 전 세계 유튜브를 통해서 그분들을 알려주니까 아 그러면 홍범웰 대신 받아야죠. 그렇죠. 제가 받아야죠. 그리고 또 그 속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데 몽골 전직 대통령 박아반디 문란바트로에 계신 분? 예예. 박아반디 대통령은 우리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 같이 굉장히 존경받는 분입니다. 아주 뭐 뮤직비디오 역사상 최고의 출연진이 나온 것 같아요. 굉장히 아이디어죠. 아이디어죠. 네. 아이디어 좋았고 또 유통씨가 그 수건을 목에 두르고 그건 젊은 사람들이 힙합할 때 하는 스타일인데 어우 수건을 휘두르면서 이렇게 하는데 보기 좋더라고요. 맨발로 막 뛰고 아 그래서 야 아이디어죠. 대단하네. 아직까지 살아있네. 그걸 딱 느낄 수 있었어요. 열정입니다. 열정. 그래서 요번에 그 통일에 온다는 해는 서른도씨하고 또 쥐회도가 몇 분이셨죠. 저 사업하는 친구. 사업하는 친구 둘이서 친구가 어려우니까. 네. 한성찬이라는 친구와 용석찬이라는 친구 둘이서 가사를 써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서른도 작곡가를 만나가지고 잃어버린 30년을 하루만에 히트를 시켰듯이 그 곡을 만들어서... 맞아요. 지금 이거 풍미가 좋아요. 유튜브에서 장난이 안 해요. 그 곡을 만들어가지고 그 가슴쪼리던 그 심정같이 빨리 이걸 좀 만들어내가지고 그래서 저희 특정 김기자가 간다 해서 저번에 2회 때인가 유통씨하고 통화를 했잖아요. 그 화자가 됐어요. 오! 유튜브는 그 특정 김기자가 간다 해서 그래서 화자가 돼서 유통씨를 급하게 오시게 한 겁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mbc캐비사 에스파즈가 나와가지고 시청일 없어요. 그리고 모든 시청의 패러다임이 스마트폰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유통씨가 나오는 걸 유통으로 골라봅니다. 그래서 매니아가 생기고 이 노래가 급속도로 전파되는 거예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아! 서른도씨가 고맙네요. 요 며칠 전에 송혜길 거기 선포식에 갔던 서른도씨가 와가지고 저번에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야! 그거 좋은 일 했네요. 예예. 서른도씨 역시 국민 가수 트로트의 황제답습니다. 예. 생기기도 잘생기고 얼굴도 까맣고 내가 물어봤어요. 자 그럼 저 송혜길에 이렇게 축하하러 왔는데 그 서른도길은 한남동이 언제 만드냐 또 50년 이따 만든다고 110세에 만들 것 같아요. 서른도씨하고는 제가 알기로는 80년도 초에 우리나라 5대 기획사 안에 있는 예스위캔 이주우 대표가 하던 거기에 서른도 유통 같이 있었잖아요. 예예예. 그 유진아는 그때 어떻게 된 거죠? 예? 한참 후에 있어 유진아? 모르겠습니다. 유진아씨는 모르고 예예. 모르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정을 서로 쌓고 그런 거네요. 그런. 같은 동향이고 예예. 서른도씨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유통씨가. 진심. 속에 있는 진심 멘트. 친구 너무 고맙소. 그래서 내가 열심히 활동하면서 보답하겠습니다. 우리 유통씨는 진짜 이런 연예인이기 전에 제가 볼 때는 아키스트입니다. 제주도 아트 월드리조트 제주도 아트 월드리조트를 제가 방문해서 거기서 거기서 보던 거 인터뷰하고 영상도 찍어주고 그랬는데 아 진짜 작품 하나하나에 그 유통이라는 사람하고 열정이 담긴 어? 아트 월드리조트는 그 수많은 작품 제 영혼과 마음의 흔적을 작품 속에 남긴 거고 하는 거 봐서는 별로 그렇게 아트 감각이 없어 보이는데 주장하게 그 아트 감각이 있고 사업 감각이 있어요. 유통에 국밥집으로 대한민국의 전체 깃발을 진화했더니 아주 이번에 양재동 동킹 사건은 아 그럼 동킹이네 그 돈 아니다. 킹 킹티비에서 탑회해가지고 이렇게 동킹으로 하더니 제가 영상도 많이 찍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손님들 많이 모으고 왔는데 문대가 안 오실 때 어쩔 수 없나 봐요. 그게 좋았어요. 사업은? 이베리포 아 그거 진짜 맛있었어요. 계속 혼자 떠들지 말고 알겠어요. 나도 말할 기회를 줘야지 뭘 그래 혼자 떠들고 참 아이 좀 진짜 하기 싫네 아이 참 아니 김 기자 하세요 빨리 덕팔아 그날 말아 아이 참 해라 니 혼자 다시 불러 내 할 말 하나도 없잖아 그리고 사업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거든 그렇지 그럼 그래서 어떤 사업가든 부도의 위기는 다 있거든 응 그리고 저 한보 대우 이런 어마어마한 다 사빠졌잖아 근데 내가 지금 동킹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어 정육식당을 만들었는데 그곳에서는 실패했지만 다른 곳에 또 다른 곳에 평택이나 뭐 안산이나 뭐 이런 다른 곳에 가면 아 그러고 내가 안산에 이사갔습니다 아 그래요 예예 안산 상룩구 일동에 그 안산대학교 앞에 와 그 동킹 그 브랜드로 갖고 아 그럼요 제 이름으로 특허등을 뗀거고 공기가 너무 맛있더라 그럼 예예 좋았는데 다시 할겁니다 그건 그렇고 일단 통일이 온단회는 하여튼 우리가 통일이 온단회를 한 번 또 안 보고 지나갈 수가 없잖아 아 일단 제가 노래를 한 번 부르겠습니다 그럼 노래 불러줄 준비가 됐고요 예예 통일이 온단회 갑시다 동일이 온단회 통일이 온단회 통일이 온단회 통일이 와요 통일이 온단회 삼천리강산에 통일이 와요 통일이 와요 우리 함께 손을 잡고 통일의 꽃을 피워보자 한강물로 밥을 짓고 대동강물로 못 죽이며 8천만 형제자네 이젠 헤어지지 말자 동일이 온단회 동일이 와요 부산에서 아침 먹고 광주에서 점심 먹고 서울에서 저녁 먹고 평양에서 노래하니 평양에서 노래하니 이제는 우린 하나야 동일이 온단회 통일이 온단회 통일이 온단회 통일이 와요 삼천리강산에 통일이 와요 통일이 와요 함께 통계되면 손에 손을 마주 잡고 세계로 가자 세계로 함께 나가자 통일이 오네 통일이 와요 삼천리강산에 통일이 와요 통일이 와요 몽포에서 아침 먹고 대전에서 점심 먹고 서울에서 저녁 먹고 평양에서 노래하니 이제는 누인 하나야 통일이 오네 통일이 와요 삼천리강산에 통일이 와요 오천년 역사에 기쁜 일만 남았구나 기적이 운다 기적이 울어 경의선이 개통되면 통일 열차 함께 타고 세계로 가자 세계로 함께 나가자 세계로 함께 나가자 통일이 활력 통일이 활력 아우 축하해요 아 이건 축하해 이건 대박이야 이거 아니 윤특씨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통일이 온다를 우리 한국 뭐 북한은 당부가 조금 힘들겠지만 어떤 남아 이제 한국에 좀 알릴 수 있는 전략이 있어요 그러지 얘기 좀 해줘 봐요 아 좋네 노래 제가 좋아하는 그 제 그 엠마중에 탑차가 있거든요 아 탑차? 예 한 십년째 저하고 같이 생활하거든요 아 오래된 패밀리네 국발집 할 때 그 약수 누르실때 탑차인데 그 탑차 양면에다가 통일정도사 유포만이 동전단에 광고를 타고는 그 차를 가지고 판문점에서부터 해남까지 와 딱 정말 어 이제 해남에서 공포 지나가지고 또 부산까지 부산에서 또 경부선을 타고 올라온다 전국의 고속도로라는 휴게서부터 관광지 뭐 CD를 전부 다 제가 직접 그 CD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만나가지고 다 깔고 전국의 사람들도 있는 관광지 뭐 해운대라든지 경포대라든지 다 아이디어 기가 많았네 그런데 CD 판매하는 곳마다 다니고 그 다음에 그 차를 가지고 중국 단동을 들어가가 아 단독까지? 암묵강 철류를 지나가지고 와 평양에 들어가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제가 공인을 하려고 와 통일부에다가 아 그래요? 예 지금 제안서를 넣으려고 제대로 하시네요 이 가사를 보면은 예예 어 북한 사람들도 호응이 되는거죠 그렇죠 한강물에 밥을 짓고 대동강물로 목축인데 부산에서 아침 먹고 광주에서 점심 먹고 서울에서 저녁 먹고 평양에서 놀이하니 아 그건 이젠 우리는 하나다 이제 말 그대로 되는 시대가 왔어 그럼 경의선이 개똥되면은 그렇죠 통일멸차를 타고 전 세계로 가자 예 그게 전 세계로 관광을 가자는 뜻이 아니고 전 세계를 제피하기 위해서 우리의 국력을 전 세계로 부치자는 이런 뜻입니다 역시 통일 전도사답습니다 이야 우리는 평생 가도 그런 모리를 못쓰는데 어떻게 통일을 그렇게 크게 바라보고 우리 요통씨 참 해남에서 판문점까지 그 탑차를 몰고 이렇게 노래하고 다닐 때 이거를 보신 분들은 진짜 요통씨에게 진심으로 통일 전도사로서의 배우와 그 다음에 그 노래를 듣기 바라고 잘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요통씨는 이 노래를 근데 또 제가 보니까 MC를 너무 잘해요 아이고 MC를 하는데 무슨 뭐 유통 콘서트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다재다능한 길은 이제 앞으로 사업은 조금 접어드시고 연예계에서 활동을 좀 많이 하셔서 옛날에 그 혈기왕성했던 요통의 제2의 전성기를 한번 보여주시고 그리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수많은 팬들을 만나면 아니 몽골에서 언제 왔어요 이러는데 제가 몽골에 사는게 아니고 왔다 갔다 애기하고 애기 엄마가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제가 기르기 아빠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저는 한국에 있고 그래서 서운도 친구도 이동준이 친구도 걱정을 하는 부분이 이제 이 동일이 온단회를 가지고 공연과 행사 같은데 이제 다니면서 이 동일이 온단회를 외치면서 몽골에 있는게 아니고 예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걸 알리고 예 그리고 제 전문이 연기거든 그렇죠 원래 달랜트 아니야 이제 영화도 찍고 드라마도 출연하고 하는 그런 준비를 이제 하려고 그래서 일단 노래를 가지고 유통위는 한국에 있습니다 하는 걸 알리고 노래와 MC를 병행하세요 예 MC는 대단하더라구요 유아에서 뭐 팔순까지 4대가 뭐 다 완전 잘하시더라구요 그러면 지금 가족들이 몽골에 있는데 몽골에 있는 가족들한테 한번 몽골 말로 할 수 있나요? 몽골? 예 간단하게 비참 때 하이럴 때 전도 전도 단다단다 하이럴 때씨요 유니하이라 유니어헝 아이고 이쁜 딸 두 명이 있더라구요 예 근데 이쁜 딸이 아니라 딸만 셋 같던데 사진 보니까 아니 그 저 큰 딸은 애기 엄마고 아 나는 나는 그 딸만 셋인 줄 알았어 네 그래서 젠신 늦었다 그래요 유통시 앞으로 가수로 통일 전도사로 그 다음에 우리나라 통일로는 그날까지 그 판문 해남에서 제주도에서 압록강 끝까지 이렇게 통일의 열차를 달려줄 통일 전도사로 임명하고 우리 유튜브 특정 김 기자가 간다 해서는 유통시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그래서 우리가 평양에 가해서도 우리가 유튜브로 상반 교환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 그 방송에 계속 정보와 연락을 주시고 앞으로 권투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통시 앞으로 대박입니다 통일 전도사로 임명합니다 고맙습니다 비켜가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